수제니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? 그 사산이었다니 유감이구나 언어 있으면 조현 씨가 올 거라고 아이를 낳고 결혼 안 하라고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? 수제야 이 사람은 주제를 알고 염치를 알아야 돼 넌 두 가지 다 없었다 이건 네가 화낼 일이 아니다 선택해라 내 밑으로 다시 들어오든지 밖에 나가서 쓰레기나 주워먹고 살든지 안 돼? 안 돼? 안 돼? 안 돼? 안 돼?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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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